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소라원 금암숭몰입니다. 저는 네바니사람입니다. 제 나이는 25살입니다. 저는 매일 운동을 위해서 제 몸에는 아주 큰 일을 합니다. 요즘에는 파이낸스 회사에 다니는데 출근시간은 30분 전에 도착하고 근무하는 장소의 무료들은 정비정돈을 합니다. 그래서 사장님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. 저는 저 일을 아는 회사의 발전을 하고 저도 좋은 근무를 더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